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3페이지입니다 그 하단의 그리프 밑에 가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리량의 계산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계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힘드시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집착을 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간략하게 구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이렇게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이 균형이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을 우리가 균형가격이라고 그러고요 균형가격 하에서는 우리가 수요량하고요 공급량이 서로 일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이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 예제가 우리가 주어져 있을 때요 수요함수는 2000-3P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함수에 대한 것은요 1500 플러스 2P로 조사가 되어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는 수요량하고 공급량에 대한 것을 균형 거래량을 구하려고 하면 이 가격이 얼만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균형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이렇게 일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을 나란히 연립해서 쓰게 되면 2000-3P는 1500 플러스 2P하고 같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등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들이 위치를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호는 부호끼리 그죠? 여기 있는 상수는 상수끼리 우리가 묶어줄 때 여기 마이너스 3P가 이 등호를 넘어서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이상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이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의 부호가 플러스로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2P 플러스 3P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1500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얘는 이 앞에 플러스의 부호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 2, 3, 4 이렇게 나가지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는 표시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있는 애가 왼쪽 좌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2000-1500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식을 정리하게 되면 2에다가 3을 더하면 얘가 5P가 되겠죠 200에서 1500을 빼면 500이 나오겠죠 그러면 500이 5P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양쪽을 5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없어질 거고 얘는 500을 5로 나오면 100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이 100이라는 것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2000-3 곱하기 얼마? 100은 그렇죠? 1500 플러스 2 곱하기 100과 같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2000에서 3 곱하기 100이면 300이죠 2000에서 300을 빼면 얘가 1700 나오겠죠 그러면 1500에다가 200을 더하면 얘도 1700 그렇죠? 그래서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출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 정도의 난이도면 암산 수준으로도 계산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만 나오진 않아요 변형을 또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문제로 또 달아보시면서 보완을 좀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도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셔서 74페이지 가면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는 자 우리가 균형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명시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균형점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수요하고 공급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균형점이 변한다는 거예요 균형점이라는 게 수요가 증가하면 1위로 수요가 감소하면 이쪽으로 그럼 얘가 움직일 때 얘는 변화가 없다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균형점이 이쪽 또는 이쪽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 선에서 변할 때는요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공급만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함에 따라 양가 가격이라는 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움직임이 변할 때는 상하로 이렇게 이동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변화를 유도할 때는 우아에 관한 수요 곡선과 우상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하는 거예요 균형 상태에서 이제 수요 또는 공급이 변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게 수요의 변화라는 거예요 얘가 변할 때는 균형의 이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공급은 불변인데요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냐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의 공급이 불변인데요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만 역용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가 증가한 거예요 소득이 자 소득이 증가한 거는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되지 공급에는 영향을 주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 100이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얘도 100이었고요 수요도 100이었는데 얘만 120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조건 하에서 자 여기가 균형점이었잖아요 이 가격에서 얘가 100이었을 때는 이 가격 하에서는 수요도 100 공급도 100이었어요 그런데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요만 110으로 그렇죠 그러면 수요만 늘어났으니까 120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요만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킨다고 우리가 했던 거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또 하나 공급은 불변인 상태에서 수요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만 줄어든 이유는 뭐가 되겠어요 소득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요만 줄었으니까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얘가 100이었고 얘도 100이었는데 얘만 90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초과 공급 상황이 되니까 가격은 이렇게 하락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초과 수요 상황이 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하락하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얘만 증가했으니까 거래량 증가 얘만 감소했으니까 얘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를 보자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요 자 공급이 수요가 불변인데요 공급이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급 변화 요인하시죠 건축에서 건축에 들어서 자재 가격의 변화라든가 즉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는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니죠 어디에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공급에만 영향을 줄 수 있죠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한 거에서는 수요는 영향이 없죠 공급만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만 늘어나면 초과 공급 상황이 되죠 초과 공급 상황이면 공급만 늘어났기 때문에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수요가 불변인 상태에서요 공급만 이렇게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만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초과 수요 상황에서의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 공급 상황에서의 가격은 하락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수요만 변하거나 공급만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게 되면 그냥 지문 나오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만 변했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동시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요 하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7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제 동시에 변할 때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수요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공급도 뭐 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 소득이 늘어나서 그렇죠? 공급이 늘어나는 거는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해서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지금 표현한 대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둘이 동시에 변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공통적인 건 뭐냐면 얘도 늘어났고 얘도 늘어났대요 그러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 반드시 거래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가격은 얘네들의 이동폭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했느냐? 이게 중요한 경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균형 가격하고요 균형 거래량의 부분을 보시면 일단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으니까 얘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에 증가하고요 공급의 증가가 같대요 동일하게 되면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은 불변이라는 거죠 둘의 움직임이 같다고 했을 때 이 경우는요 이렇게 균형 가격하고요 균형 거래량이 주어져 있을 때 수요는 이렇게 증가한 경우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는데요 공급도 증가했다는 거죠 그럴 때 수요 곡선의 이동폭과 공급 곡선의 이동폭의 크기가 동일하면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거래량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둘 다 증가했잖아요 둘 다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균형 상태에서 얘네는 둘 다 100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증가했는데 얘는 120으로 증가했고요 얘는 110으로 증가했대요 그러면 변화 이유를 보면 수요가 120 공급이 110이에요 수요가 더 많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면 수요가 더 많아졌으니까 초과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더 크대요 그렇죠? 그러면 둘 다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런데 똑같이 100이었는데 이번에는 수요가 110으로 늘어났는데 공급은 120으로 늘었대요 그러면 공급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의 공통적인 거는 둘 다 증가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은 반드시 늘어나는 거예요 대신에 가격에 대한 거는 우리에게 정보를 줘야 되죠 같은지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알려주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동일하게 이동을 하게 되면 양의 변화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뭐를 갖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수요도 감소하고요 공급도 감소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가격은 알 수가 없죠 왜? 어느 게 더 많이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알 수 없음이죠 그러니까 얘는 알 수 없음이죠 위에 거하고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다음에 수요의 감소하고요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대요 그렇죠? 동일하면 둘 다 역시 감소니까 얘는 감소죠 가격은 불변이죠 그럼 왜 불변이냐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요 이 조건화에서 수요가 뭐였다는 얘기냐면 줄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데 공급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의 이동폭이 같으니까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양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불변 그런데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연상해 보세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더 크다 그러면 수요가 많아지는 초가 수요냐 아니면 공급이 많아지는 초가 공급이냐 무슨 상황이 되겠어요 읽고 확인하시면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는 얘기는 공급에서 수요가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되냐면 초가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얘는 다 같이 감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감소가 더 크대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될 거겠어요 초가 수요겠어요 초가 공급이겠어요 일단 둘 다 줄었으니까 얘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상태 초가 수요 초가 공급 하나 둘 셋 초가 수요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읽고 초가 수요인지 초가 공급인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움직임이 같으면 양의 변화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가격만 우리에게 어느 게 더 많이 줄었고 늘었는지를 알려주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둘이 동시에 변하는데요 여기는 둘 다 증가 감소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75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지문 3번에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은 감소가 됐대요 움직임이 서로 반대예요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힌트를 준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은 감소한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이면 초과 수요 상황이에요 초과 수요 상황에서의 가격은 무조건 상승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의 의미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늘어나고 얘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상승해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어느 게 더 많이 늘었고 줄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수요에 증가하고요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대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 얘는 불변 자 그 얘기는요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이 조건화에서 수요는 증가했대요 이렇게 그런데 공급은 감소한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 폭과 이 폭의 크기가 같게 되면요 가격은 올라가면서 양은 불변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 자체가 뭐 한다는 조건이에요 초과 수요 조건이죠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에요 역시 초과 수요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이죠 그런데 여기 양을 보면은 증가가 감소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더 크대요 그러면 그래도 역시 초과 수요죠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해야겠죠 그런데 증가보다는 뭐가 크다는 얘기에요 감소가 그러면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움직임이 반대로 갈 때는요 가격의 움직임은 동일한데 그러면 수요가 공급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가격은요 수요가 변할 때라 공급이 변하면 가격이 변해요 그런데 수요가 변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둘의 움직임이 만약에 반대로 갔을 때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것이냐의 여부는 수요로 보고 판단하셔도 돼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 그렇게 구별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수요는 감소하고요 공급은 뭐 한대요? 증가한대요 둘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수요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즉 이 상태는 초과 공급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뭐 하냐면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느냐? 양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어느 게 더 많이 줄었고 늘어났다는 게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수요의 감소하고요 공급의 증가가 동일하다면 그러면 역시 얘는 초과 공급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하락해요 그런데 양은 어떻게 되냐면 불변이에요 그렇죠? 이런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기서의 조건은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공급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동폭이 같으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하지만 양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같을 때고요 수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얘가 감소니까 얘 강의 하락이죠 초과 공급이니까 그러면 양은요 수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더 많아진 상태예요 감소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감소가 그러면 거리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들겠죠 그런데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증가가 더 크면 감소보다 증가가 크죠 그러면 초과 공급이니까는 가격은 하락하지만 양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죠 움직임이 반대일 때 수요를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죠 수요가 줄어들이니까 가격 다 하락이에요 양만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움직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실 때 보면 포인트가 그거예요 둘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양은 알더라 그러면 가격은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고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상승일 거고 초과 공급일 때는 하락하는데 그걸 만약에 구별하기 어려우시면 움직임이 반대일 때는 수요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가 있다 그러면 다 상승이고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더라 움직임이 반대일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에 대한 것까지 정리가 가능하시면 구별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셔서 76페이지에 가시면 수요 공급의 변화에 의한 가격 변화율과 균형량의 변화율이 있는데요 이 변화에 대한 것은 탄력성에 크게 따라서 틀려질 수 있어요 탄력성이 크게 따라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해드릴 때는 우리가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78페이지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력성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여기로 와서 여기 관계를 우리가 구별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고 여기도 답으로 꾸준히 유도하는 개념이 되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까지 하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탄력성의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이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정책론에 대한 것까지도 연계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나신 거 아니겠어요 다만 오래간만에 책을 보고 오래간만에 뭔가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고 낯어서 그렇지 예전에 다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아 이게 또 조금 있으면 잊어먹겠구나 이런 두려움보다는 한 번 더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보면 앉아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책을 보기에는 더 좋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내용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단원이 끝나가지고 거기 확인하는 문제 같은 거 있으면 반드시 보시면서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문제다 문제다 이런 거 확인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연염을 두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단기하고 장기는 조금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변화에 대한 거는 탄력성 하면서 같이 우리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쉽지는 않고 이것도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회도 내쉬고 다음 시간에 탄력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っと